검찰이 조만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개활동 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공감한다 했던 한 대표는 재차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초 대선 과정에서 이미 국민들에게 약속한 부분 아닙니까? 그걸 지키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두고 권성동 의원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할 필요가 있었냐며 불쾌감을 표하는 등 친윤기 일각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공개 비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는데요. 한 대표는 공격이 아니라며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습니다. 제가 무슨 김건희 여사님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필요하고 친윤이든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의 비서 일각이든 간에 그렇게 익명성 뒤에 숨어서 민심과 동떨어진 얘기할 게 아니라 의견이 있으면 자신의 이름을 보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보선 이후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일정과 의제 등에 대해 한 대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